네 박병기 매니저가 이제 세 번째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키워드는 이제 순 자산가치에 비 절대재평가 기업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회사가 주가 지금 현재 자산가치 대비 지금 주가 상태가 3분 1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1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어서 계속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흑자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그 자산가치 대비 재업병가 돼 있다가 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도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LG전자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LG전자가 살짝 못 미쳐서 목표가를 달성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LG전자가 목표가를 달성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을 먼저 리뷰를 좀 해볼게요. 자 사랑해요 셀트리온 삼형제 제가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를 사랑해요까지 표현을 해서 원래 사랑해요 LG인데 셀트리온 삼형제를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 보시면 굉장히 주가 자체가 월봉에서 셀트리온 지금 제약이거든요. 어쨌든 제약인데 보시면 월봉에서 지난번에 26만 원대에서 지금 주가도 지금 8만 9천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가격을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에서 다시 산을 만들고 올라가는데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는 실적이 올해도 사상 최고치 내년도 그러고 내후년도 그러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현재 골짜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리스크가 적다 위험이 적다. 그래서 제가 사랑해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매물대에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루함이 만들고 있지만 이것을 버틴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셀트리온 역시 셀트리온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2차 전지를 원래 계속 작년부터는 너무나 좀 비싸지 않느냐 지금 성장성 좋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고 주가가 너무 이격도가 크다라는 견지를 계속 그런 견지를 했어요. 1년 이상을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포스코케미칼은 그렇지 않더라.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주를 그냥 3개월 만에 22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독소조항이 없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뭡니까? 수주를 했는데 나중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독소조항이 없고 진정성 있는 수주다라고 보면서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어제 살짝 500원이 못 미쳐가지고 1차를 달성을 못했어요. 500원만 더 올라가면 됐었는데 아마 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미래 나노텍은 포스코케미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즉 미래 첨단 소재라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데 이게 포스코케미칼한테 납품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가 급등형입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량 만들고 나서 눌러주고 여기 앞을 뚫어주면 올라가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나온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1차 목표가를 달성해가지고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16.1%인데 오늘 드디어 여기 앞에 있는 거래량을 잠시 그래. 이걸 잡아먹었잖아요. 이 앞에 거래량이 더 많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윗골이 달면서. 여기 마저 뚫었어요. 여기 마저 뚫었으면 다음 단계.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를 향해서 씩씩하게 계속 진군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회사 이름이 좀 길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이 약간 안 꼬일라고 하는데. 꼬일라고 안 꼬일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수익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여기서 가장 큰 매집 세력이 들어왔다. 그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아마 8월 말까지도 계속 위상향하는 그런 형태를 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회사는 지금 1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회사입니다. 먼저 매수가 10만 500원입니다. 10만 500원. 롯데 쇼핑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1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었나요. 한번 그리 보십시오. 2011년도 계속 빠졌어요. 들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10년 동안 눈물만 흘린 거예요. 눈물만. 그렇죠. 눈물만 흘린 거예요. 눈물만. 그런데 보통 이렇게 눈물을 흘린 회사들이 거기서 구조조정을 잘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잘하면 거기서 터널아운드를 했을 때 성공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계속 왜 빠졌을까요? 온라인. 온라인. 쿠팡이나 그런 온라인 부분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지금 백화점이 계속 쇠락을 한 거죠. 매출액도 계속 쇠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로테 쇼핑 같은 경우도 절지 부심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 부분에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었죠.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월봉을 보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부분에서 매집을 거의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전반적인 우리 시황도 저는 우리나라 종합주소 시황을 2,700선까지는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은 1만 4,200 정도.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여기서 한 13%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합주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을 때. 자 로테 쇼핑처럼 이런 시가총액 상향 대형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시황적인 측면에서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종목이 2분기부터 지금 의미 있는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미 발표됐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자 롯데 쇼핑입니다. 2분기 실적 이번에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게 보시면 흑자 전환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당 순 자산 가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부채를 빼가지고 한 주당 얼만가 한 주당 얼만가 계산을 해보니까 38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약간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주가는 지금 10만 원을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주당 순 자산 가치가 38만 원이면 이 회사를 해산을 해버리면 내가 10만 원 샀는데 38만 원이 내 구자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당 순 자산 가치인데. 그런데 주가가 회사가 지금 흑자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싸니까 이제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그래프를 봤다시피 11년 동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11년 동안 빠진 원인이 온라인을 대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익률이 무려 881%나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특히 저는 백화점을 제가 이 부분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 주마다 롯데 백화점 명동 지점을 제가 주말에 또 갑니다. 가보면 위에 면세점도 요즘에 사람들이 좀 보여요.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거기도 8층에 있는 면세점으로 가거든요. 역시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8층 밑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의 실적이 좋아지고 특히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은다 하더라도 누가 코로나를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리오프닝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 때는 744억인데 이런 추세들이 3분기에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영화사를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로 롯데 시네마 운영하고 있는데 매버릭이라는 영화 있죠. 이것도 지금 광백소가 많이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제작을 지원했던 한산 용의 얼굴. 저도 한산을 3번을 봤어요. 스토리가 너무 잘 3번을 봤는데 아마 제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 한산 관객수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의 실적이 3분기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수적이 좋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무접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지켜야 되겠죠. 숫자로. 숫자로 지키고 있습니다. 숫자로 지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제 절대저평가 구간에서 턴아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는 눈물 젖은 방을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문가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셨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롯데쇼핑 매수하셨는데 네.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좀 피해를 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월드타워나 이런 쪽도 물론 지금은 또 리오프닝 관련 주이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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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최근에 그 사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 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사드 부분은 이제 2015년, 2015년이 좀 시끄럽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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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는 업체가 롯데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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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이제 그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사드 부분은 담아 이 회사의 어떤 그 저성장에 아마 많이 반영이 됐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오프닝.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롯데월드타워나 면세점을 가면 요즘에 간간히 중국인들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소리를 들어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는 사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도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무려 1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의 그 1차 목표가는 10만 7천 원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2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